국방부와 육회공군본부가 올해 군무원 정기시험을 통해 3,641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국방부와 각군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023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국방부는 각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5급 이상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6급 이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군은 해당군의 6급 이하 군무원과 국방부 직할부대 6급 이하 군무원 시험을 위임받아 시행합니다. 필기시험은 전국시험장에서 7월 15일 일제히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확정돼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임기재 군무원과 전문 군무 경력 등 채용은 국방부와 각군, 국직부대별로 별도 공지할 방침입니다.